이번 삼성 갤럭시 22 울트라를 보면 많은 이슈들도 있고 말들이 있지만 기술력을 떠나서 저는 신뢰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폰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뢰성과 정직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기술력이 오픈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나 웬만하면 검색하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안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달리 그렇기에 이런 신뢰성과 정직을 어떻게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는가 저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